다니엘 의심 찾기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침에 새벽에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주님 성령님 저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끌어주소서 사람들이 아파요 513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이 치워해 주시고 성령님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매일 새벽에도 이끌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땀다